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모든 사회복지혜택의 선정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년도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02% 오르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아래인 153만 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데요. 예를 들면 전체 국민의 소득의 순위를 1위부터 100위까지 줄을 세워놓고 중간인 50위의 소득 순위를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 의결된 기준중위소득을 2021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면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2021년 182만 7천원에서 2022년 194만 4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2인 가구는 2021년 308만 8천원에서 2022년 326만 8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3인 가구는 2021년 398만 3천원에서 2022년 419만 4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4인 가구는 2021년 487만 6천원에서 2022년 512만 1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인 6인 가구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정해졌는데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 해당될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인데요.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2021년 54만8천원에서 2022년 58만3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인 가구는 2021년 92만6천원에서 2022년 97만8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3인 가구는 2021년 119만5천원에서 2022년 125만8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4인 가구는 2021년 146만2천원에서 2022년 153만6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인 가구, 6인 가구는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는 1인 가구는 2021년 73만1천원에서 2022년 77만7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2인 가구는 2021년 123만5천원에서 2022년 130만4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3인 가구는 2021년 159만3천원에서 2022년 167만7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4인 가구는 2021년 195만5천원에서 2022년 204만8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인, 6인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인데요. 주거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2021년 82만2천원에서 2022년 89만4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2인 가구는 2021년 138만9천원에서 2022년 149만9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3인 가구는 2021년 179만2천원에서 2022년 192만9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4인 가구는 2021년 219만4천원에서 2022년 235만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인과 6인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교육급여인데요. 교육급여는 1인 가구는 2021년 91만3천원에서 2022년 97만2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2인 가구는 2021년도에는 154만4천원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는 163만4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3인 가구는 2021년 199만1천원에서 2022년 209만7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4인 가구의 경우는 2021년 243만8천원에서 2022년 256만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인과 6인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모든 사회복지혜택의 선정기준이 되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드림 인추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